네. 하프타임 오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신장식 의원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얼마 만에 오십니까? 2월 8일 날 마지막 방송했으니까 8달이 좀 넘었습니다. 한 250일 남짓? 그렇군요. 반가우시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의사가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네. 좀 비싼 걸로 바꿨습니다. 떠나시고. 환영합니다. 신장식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청취 조사 기간이죠? 네. 맞습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화가 오신다면 반드시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꼭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56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거 다 알려드려도 돼요? 그렇군요. 02-2056에 3340으로. 3340은 아닐 수도 있답니다. 네. 어쨌든 2056으로 오면 반드시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말씀 부탁드립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속속 등장하시는군요. 그러네요. 가장 반가운 문장이에요. 신 의원님도 전화 한번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2056, 3340 뒷번호는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감 중에는 받지 마시고요. 자, 피드백 타임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 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청취 조사 전화 받았어요. 품격 있고 심도 있는 토론의 진술을 보여주는 뉴스하이킥 선택했습니다. 와. 품격 있고 심도 있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조일레 님께서 청취 조사 번호 02-2056-00 그리고 뒷자리는 3342, 3342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화 받아가지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최고 최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구사원 님께서 거의 주중 5일은 뉴스하이킥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신장식 님 할 때부터 유튜브를 통해 보고 들었는데 메시지는 처음 남깁니다. 늘 고맙습니다. 깔끔하게 한 방에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 신장식 님 할 때는 메시지를 안 남기셨는지 아쉽습니다. 꼭 이간질을 해요. 아니, 이간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5019 님. 신장식 의원. 오랜만에 친장에 오시는군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149 님께서 조국 혁신당 외모 2인자. 하이킥이 키운 또 하이킥을 키운 신장식 의원님 오신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의원님이 진행하실 때 뉴스하이킥 입문에서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만두실 때는 서운했지만 권순표 앵커님이 계셔서 지금은 뭐 딱기 점점. 이걸 이 답글을 띄우는 PD의 의도는 뭡니까? 도대체. 하이킥 청취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으니 앞으로도 좋은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세금 받으시는 분이니까 더 차갑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투샷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마구 던져주세요. 해볼까 합니다. 우리 신장식 의원님께서는 3초 안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yes or no로. 뉴스하이킥. 여전히 나 없이도 잘 돼서 기쁘다. 기쁘다. 또는 질투난다. 기쁘다. 지금 기쁘다. 만약에 그만두고 나자마자도 기뻤어요? 그렇죠.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잘 돼야 되는데. 혹시 갑자기 그만둬서. 혹시 영향이 미칠까 봐. 그런데 오늘 보니까 140만이 넘었어요. 작년 딱 이맘때 저희들이 100만 넘었다고 가을 소프트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 새 43만이 늘었다. 동접자도 늘고. 동접자도 그때 한 2만? 15,000에서 2만 정도 했는데 지금 3, 4만. 뭐 아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해석하니까 시국이 워낙 뒤숭숭해서 그렇습니다. 신 의원님이 섭섭해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시국이 워낙 뒤숭숭해서. 아니요. 전혀 섭섭하지 않고 잘 돼서 다행이다. 돌아가기.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여전히 뉴스아이킥을 챙겨듣는다 또는 주파수를 지웠다. 아니 챙겨듣지는 못하고요. 찾아들어요. 그러니까 챙겨듣는다는 매일 들어야 되는데 매일 듣지는 못하고 특히 그 부분은 매일매일 뉴스 정리할 때 할마 뉴스 브리핑 이 부분은 꼭 챙겨듣습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그 뒤는 필요한 것만 보게 됩니다. 다 못 듣습니다. 실제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내가 권순표 앵커보다 이거 하나만은 낫다. 나은 게 있더라. 이거 하나만은 낫다. 이거 하나만은 나은 게 있더라. 이거 하나만이 아니신데 이거 하나만 낫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은 낫더라. 이거 하나만은 낫더라. 오윤혜 씨랑 드립치기? 티키타카 티키타카. 그거야만은 제가 잘하는 건데요. 아 그랬습니까?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군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권순표 앵커는 나보다 이거는 진짜 확실히 낫더라. 질문. 권순표 질문. 아 질문이 좋더라. 저는 못 참고 제가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저는 못 참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권순표 앵커님은 질문으로. 맞아요. 의도를 쫙 깔고. 돌려가기 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역시 권순표 질문.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 신장식으로 이것만은 내가 완수하겠다라는 목표가 궁금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 같습니다. 네. 검찰 정권 조기 종식 반드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두를 위한 노동법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받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밖에 안 돼요. 5인만 사업장 적용 안 되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 적용 안 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 적용이 안 돼요. 예전부터 의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의원님은 제가 기억하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장기 과제인데 이것만큼은 한 8년이 걸리든 12년이 걸리든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법을 만들고 있고요. 조기 종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일단 지금의 상태라면 사람들 더 피곤하게 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하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야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11월 달을 두고 보세요. 1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국가 에너지를 사실 탄핵이라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 다단한 에너지를 거쳐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국정지지를 보면 심리적 탄핵 상태에 있는 거고 실은 레임덕을 넘어서서 좀비덕 아닌가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인데 국민들은 무슨 무슨 오빠 취급을 잘 말도 안 듣는 오빠 취급을 국민들이 이미 하고 있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형식상 유지되나 국민들로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이만큼이라도 걱정을 하신다면 하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야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국의 혁신당에서는?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조언을 드린다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소한의 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야를 안 하면요? 안 하면 복잡하지만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절차대로 가야죠. 질문을 쏟아내셔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있다 질문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또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신장식 의원님이 다선 의원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정의당 관련된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선 의원이시더라고요. 네. 초선입니다. 저는 원래 잘 알아서. 그래요? 저는 잘 몰랐어가지고. 네. 초선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처음 해보니까 해보니까 뭐가 제일 좋고 뭐가 제일 힘든지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보좌진들이랑 한 방에 모여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월급 줄 걱정도 안 해도 되는데. 같이 일어서 즉각 즉각 소통해서. 우리 방 식구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효능감이 있어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면 즉시 즉시 시정되는 효능감이 있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국회의원되니까 좋은 점이고.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수영 갈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수영이요? 그렇게 바쁘신가? 네. 너무 바쁩니다. 국회의원 놀고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억울하다. 그래요? 너무 바쁘다. 그게 어떤 당 대표의 기질과 문제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의정활동 열심히 하려면. 조국 대표가 워낙 바쁘셔가지고. 하도 뭐 추일에도 전화하고 그런다는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밤 늦은 시간에도 단톡방이. 뜨거워요? 네. 뜨겁습니다. 월라멜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침 조찬 모임이라든지 조찬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전에 매일매일 수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셨습니까? 수영을 원래. 수영을 잘하십니까?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고. 건강 유지제 비결이었는데. 그래요? 왜요? 또 갑자기 경쟁심이 생기니까? 수영은 조금 하십니까? 수영은 저는 정말 수영을 좋아하는데 못해요. 왜요? 아니. 아무리 배워도 안 늘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이. 수영이 안 늘 수가 있네요. 계속하면. 아무리 해도 숨이 차서 50미터 이상 못 나가는 그런. 한 60미터 나가면 꽤 배웠는데도. 그래서 지금 부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어요. 계속 가시는군요. 그러니까 쫙. 네. 뭐 한 1키로 정도는 이렇게 쭉. 아, 그래요? 아,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30대부터 계속 꿈이 바다에서 수영을 해서 쭉 나가는 건데 그건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대신 이제 자전거를 하루 종일 타시잖아요. 24시간 타시잖아요. 자전거. 맞다. 라이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를 하루 종일. 비 오는데 안 타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질문은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사실 민주당이 아쉽고 아쉬운 부분이 많고 되게 빠르고 뭔가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지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한 8, 얼마나 됐죠? 조국혁신당이 생긴지. 3월 달에 창당을 했죠. 그러니까 한 7개월 됐죠. 한 7개월 정도의 조국혁신당의 활동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지지자들이 원하는 100점 만점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질문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B플러스. 아, B플러스. 100점 만점이 몇 점입니까? 대학 나온 지가 오래돼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80점? 80점 정도? B플러스 정도. B플러스 정도. 100점 만점으로 물어보셔야죠. 100점 만점에 물어봤는데. 80점 정도? 아, 80. 그 정도입니까? B플러스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B플러스 정도 주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가 크다 보니까 B플러스는 너무 후한 것 같고. 아니, 조국 대표님이랑 딴 방송에서 방송하셨던 저도 얘기 안 하시더니. 방송이죠. 국정은 국정이고. 외모 1위와 2위를 차별하시는 겁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첨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간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그래서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11월 달에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